마사오아 죽도리에 아우라인 영국 기그리탑 아까 외친데 좀 이상했어 뭐지? 뭔가 약간 둘 다 빅살이 난 것 같은데 아유 추워 그러니까 옷 바꿨네 멋있지 않아요? 진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었는데 회색 패딩이었는데 이것도 회색 아닌가? 이거는 약간 뭐 국방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잖아 그러니까 군인들 무슨 그거 같다 그거는 완전 그냥 회색이었어 근데 그게 사이즈가 없는 거야 입으니까 좀 작아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두 번째 마음에 드는 거를 샀지 약간 미군 잠바 같은 느낌? 우리 마누느님이 마누느님이야? 마누느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물론 하루 늦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셨어요 이야 형이 참 그렇게 선물도 받고 난 대부분 다 훔치는 줄 알았거든 아니야 그럼 형은 형수님한테 선물 드려야지 당연히 줬죠 응 저는 우리 마누느님한테 내년에 돈을 빵빵 빵 벌어다 주마 오 라는 희망을 선물했어 아 잠바가 희망을 경환한 거야? 그렇죠 우리 마누느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든지 울더라 이야 형 저번에 뭐 형수님한테 맞고 산다고 했는데 네 나는 그래도 된다고 봐 왜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네 그런 말 하면은 그래도 된다고 봐 네 아이고 추워 그러니까요 참 이제 뭐 연말이네요 이사 간다며 어 언제 가냐 이사? 한 2월 정도? 네 딴째부가 이사를 간답니다 2월 정도에 어 아직 이거 보안인데 아 그래? 어 괜찮아 우린 나부나인 연구니까 막 짓거려도 믿는 사람이 없어 왜 되게 되게 신뢰성인 방송인데 왜 스스로 떨어뜨려 모르겠어 자 오늘 뭘 하죠? 아 오늘은 반성회 있죠 반성회 맨날 반성할 것도 없는데 맨날 무슨 반성회 아이 소통을 해야지 그런 거 되게 좋단 말이야 막 일본어에 관해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 공부를 하는구나 되게 기분이 좋단 말이야 아 그래? 아 얘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 아니 공부 얼마나 좋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반성회 그리고 니뽕이다 시간이죠 바로 들어가죠 네 아부키즈 지멜로 호야님이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마사오님 뵈로 일요일 참석하였습니다 팬미팅 사회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리스마가 정말 후덜덜 하시더군요 방송하실 때는 컨셉이신거죠 목소리는 정말 똑같으시던데 눈앞에서 실물을 베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4D 라디오인 줄 알았습니다 꿈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 마사오님 한 번 뵙고 막 꿈인 줄 알고 야 굉장한 팬인데 호야님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세라복 입은 모습도 뵙고 싶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마사오님과 짧지만 몇 마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정말 영광이었고 같이 얘기를 나누신 분이네요 잠깐 메구리씨 비키니 상품에 이성을 잃어 열심히 게임을 했지만 가위바위보 패배 그래도 오나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오나홀을 주셨나보죠 상품으로 아 그래요? 너 오나홀이 뭔지는 아니? 알지 그래? 자위기구? 그래 가끔씩 뭐 우여한데 그쪽으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나도 알 건 안다고 보통 오나홀을 가지고 알 건 안다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아 모르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 나 실제로 일본에서 본 적도 있다고 그 가게에서 파는 거 알았어 그걸 씻고 쓰지? 어? 씻으면서 쓰지? 써본 적은 없지? 없어 씻어라야 된다 아 그래 메구리 씨도 AV에서 볼 때보다 더 미인이시고 모델 몸매 후덜덜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일본 가서 또 보려고 합니다 일본어 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이런 의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 AV에서 볼 때보다 더 미인이시고 모델 몸매이시라고 그렇죠 우리가 훑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가위바위보 패배 대여섯 분은 올라오셨는데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호연 호연님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메구리님이랑 인터뷰하고 스튜디오에서 뵙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떤 걸까 하고 그분이 찍은 AV를 봐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죠 그건 불법이니까 뭐야 되게 우생통받다 뭐야 왜요 왜요 아니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우리 사촌 형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 왜 안 불렀냐고 근데 실제 본 사람의 AV는 못 볼 것 같아 앞으로도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그게 또 달라 아 달라 알겠습니다 다음은 팟빵 의견인데요 점잖은 변태 AV 공력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매구리가 누군지 몰라 단지에서 기사로만 접했습니다 오늘 방송에 변광새 같은 느낌인데 점잖은 변태 아 점잖은 변태 오늘 방송에 매구리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휴 목소리가 거참 어휴 어휴 이 표현이 어울리겠네요 귀리가즘 이번에 그 매구리님 인터뷰에서 인간적인 매력이 돋보였다는 표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잖은 변태 님은 AV 공력이 영예 수렴한다 너랑 비슷하네 아니야 나도 AV 봤어 좀 그 불법인데 어디서 어떻게 봐 뭐지 이거는 오늘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는 표현을 쓰셨네요 귀리가즘 귀리가즘 음 이거 우리가 써먹자 귀리가즘 본 방송은 뭐 귀리나즘을 지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귀리가즘 귀리가즘 한번 써먹어 니가 문장 한번 만들어봐라 소리에 민감한 사람도 많죠 보통 귀를 막 자극하면 막 흥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아 예 뭐 오늘 되게 네 귀리가즘 괜찮은데 다음 다음 버니할베 샹놈 아 이분 또 의견 주셨네요 섭외 감사합니다 메구리앙 한국말 잘하네요 근데 메구리앙 불러놓고 초반 20분 먹미 아니 마사오 형이나 이틀 보고 부편집장님이야 한번 봤지 우리는 오프닝 20분이 왜 이렇게 기냐 이 소리지 알겠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언니 긴장되네 언니 여자 입장에서 질문이 참 신뢰된다 마사오씨 여자를 어떻게 보나요 무서워요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가요 그게 솔직한 질문이라고 친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고 상당히 불쾌함을 넘어 맘에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AV 배우를 보는 당신의 시각이 깔고 보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들으면 너무 불쌍했어요 마사오님을 비판하는 의견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매구리상한테 질문 던진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AV 배우를 깔고 보는 게 느껴졌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그 밑에 달린 댓글까지 한번 읽어드려야겠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왓이라는 분이 또 이런 글을 남기셨네요 마사오 질문들이 쉬는 날 뭐하냐 얼마나 일하냐 친지들 이야기 재테크 한국어 공부 첫 연애 남자친구 유무 여부 이런 거였는데 그게 죽을 죄예요 님이야말로 은연중 머릿속에 AV 배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애들 불쌍하네 이런 식으로 본인 위주 편의적 발상은 아니었는지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저는 마사오가 AV 배우를 어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말 안 했으니까요 오히려 스크린 뒤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 더 와닿았네요 여자 입장이 아니라 당신 개인 입장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를 대변하지 않아요 싸워라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진지한 논조에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소통을 하는 의미에서 반성회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싸우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당연히 우리 언니님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뉘앙스를 가졌다면 아마도 그것은 AV 배우여서가 아니라 제가 청취자들 한테도 좀 이렇게 떽떽거리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AV 배우라서 저는 숭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전 시즌 1에도 그렇고 제가 진행을 할 때는 제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좀 오만 가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센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재미를 위해서도 그럴 때도 있고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제가 떽떽거리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놓고 되게 정중하게 물론 뭐 무슨 장관님이나 대통령이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또 나이 많은 분이나 연배가 많으신 분이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앉혀놓고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던질 때도 이렇고 저랬어요? 해놓고 뭐라고 뭐라고 답변을 할 때 그럼 이렇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AV 배우가 아니라 늘 그런 제 스타일인데 우리 언니님은 요 매구리상 인터뷰 요 편만 들으셨나 보죠? 뭐 그때 실제로 마사원님이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데 뭐 어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존중합니다 실제로 마사원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마사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한데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 결론이 그거니까 결론이 다행히 자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뭘요? 실제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실제로 문제가 많다기보다 실제로 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멋있다 뭐야 그게 아까 뭐 그 메모장에 적어놔야지 멋있는데 이런 건 있어요 마사원님을 보면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나이가 저보다 스무 살 이상인 많은 사람이랑 좀 방송하면 약간 형 왜 그래 형 걸리적거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사원이 보면 여자든 남자든 사람한테 아기가 없고 약간 평등하달까요? 나이가 적고 많고 여자 남자를 떠나서 서로 친구처럼 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딱히 막 무슨 사람을 비하하거나 누구를 뭐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경우는 잘 없을 거라고 저만 생각합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편견 되게 많고 되게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크린 뒤에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여기 댓글에서처럼 재테크라든지 한국어 보면 친구들 이야기 이런 생활인으로서의 질문을 일부러 꾸민 것 그 의도 전혀 못 읽고 그냥 내 말투나 언변에서 어떤 상대를 깔고 보는 게 느껴졌다 네 그런 의견도 있다 네 그거 어떡하겠어 그렇다는데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실제로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뭐 자 다음 블루블러드 블루블러즈 영어 욕심 붉은 푸른 피들 매구리짱 목소리가 서른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귀었네요 크리스마스 선물 감사히 들었습니다 다음 에드워드 KK님 나는 왜 호요유가 처음부터 갈수록 비옥하지 나만 그런가 암튼 호요요 목소리 나오는거 중간중간 스킵하느라 바쁘네 크크크 귀엽다 기념으로 네 목소리 한번 믿 trouvé 우리는 하지 말라면 하잖아 호요요 더 하고싶은데요? 한번 넣어봐 싫어? 원래 또 팬이 생기면 안티도 있고 이런겁니다 연예인이에요 우리 호영이 피디 연예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팟빵에 보니까 이제 무슨 마서원이랑 제 목소리가 잘 안맞는다고 하니까 막 호요가 밑에다 댓글을 다 달았어요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자극을 하고 있더라구요 거기서 왜 이러지? 그랬어요 SFL 슬기로운 벗들 SFL은 뭘까? 그러게요 1시간 3분쯤에 아베 정권 말씀하시면서 마서원님이 미래과학창조부라고 하셨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맞습니다 오 정말 반성해야 될게 나왔네요 밑에 똑같아요 아브락사스님도 틀린거 하나 찾았다 미래과학창조부가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지요 뭐 어차피 다음 정권도 없어질건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청취자분들이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어떻게 의변을 말하려고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니까 과학과 창조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 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과 미래의 과학을 안풀리는거 같은데 자자자자 진정해 머릿속에 침착해 침착해 자 봐봐 머릿속에 잘 안나오는거 같은데 자자자 주목 다리 긁지마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부에요 그게 맞다고 지금 당신들은 주장한거에요 공식적인 이름이지 저는 미래의 과학을 창조하는게 맞다고 보는거에요 잘못했다 뭐라고 좀 들추라는데 모르겠다 나도 알았어 미안해 여지가 없어요 또 정권 맡기면 부서명은 또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래 그거 좋다 다음 의견 브레릅 전문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손오와 안호의 차이점에 대해 추가질문입니다 저번에 알려주신 손오와 안호 잘 배웠습니다 오카게사마대 맹교니 나리마시다 추가질문은요 아래의 상황입니다 여 아 나보고 하라고? 아 잠깐만 여기 위에 오카게사마대 덕분에죠 맹교니 나리마시다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기야 보고싶어 일로와서 놀자 응응 갈게 거기 어디야 소찌와 덕고 응 여기 응응야 그래 그쪽으로 갈게 아찐이 있구요 위에 상황일 때 제가 뒤에 적은 일본어가 맞는지요 맞습니다 손오는 여자만 아는 상황이고 안호는 둘 다 아는 상황일 때 쓰는거라고 배워서 어 갈게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야의 거기는 소찌 소찌와 덕고 그리고 여자애가 어 여기는 어디 어디야 그랬더니 오케이 그쪽으로 갈게 둘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찐이 있구요 맞는 말이죠 네 잘 적어주셨어 잘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레르프 전문가 오점 이런 말도 써주셨네요 2년간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아찌는 거의 안 들어봐서 여쭙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길을 물을 때나 이럴 때는 아찌라가와 아찌라니 하리마스 라고 하기 때문에 아찌라는 표현을 쓰면 주로 이건 반말이고 어린애들이 쓰는 표현이라서 아마 일상생활에서는 안 들어보셨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아찌를 안 쓰고 아찌라 를 쓰죠 난 많이 들어보여 애들이랑 많이 아찌 백엄마 자 다음 의견입니다 다마 다마 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어디다 물어볼 것도 없고 아브나이가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금이라든가 당구장에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시 앞으로 굴려치다 히끼 끊어쳐 되돌리다 시네로 회전 가야시 모으다 우라 돌리다 무당 무회전 쫑 키스 마세이 찍어치기 뽀루꾸 후루꾸 행운의 샷 그 밖에 황호시 히카키 짱꼴라 학부 가락 시다 짜댕 딸따리 딸따리가 뭐죠 제가 당구를 한 20년 쳤습니다만 딸따리가 뭐죠 동네마다 다른가 그러게요 일본어 같기도 은어 같기도 한 이 용어들은 일본어가 맞는 건가요 어원을 일본어에 두고 있다면 익혀들만한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아브나이니 용고에서 정리해 주세요 마서님은 당구 좀 치시나 보죠 고2 때 처음 큐를 잡았어요 그때를 잡아서 그때 다마수르 에버리즈라고 그러지 그걸 150으로 올렸어요 오 잘 치시네요 그리고 지금 23년째 24년째 150입니다 왜냐하면 한 2, 3년에 한 번씩 치지 요새는 당구가 많이 유행이 지나서 딱히 치지 않지 저는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회사에 거의 저는 망했을 때 들어왔으니 주로 총수님이랑 편입장님이 맨날 당구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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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는 30인데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냥 당구 담아 속이나 안 속이나 총수님이 가끔 속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죠 댓글도 있네요 차 맞냐 차라고 읽어 댓글은 학구는 아무래도 학고 우리 학고방 했었죠 상자 학고에서 나온 거예요 수구 진행이 네모난 상자 같거든요 아 공의 진행이 그렇지 이게 당구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네모난 상자 같다 그럴듯한데 오시는 밀기 희끼는 끌기 혹은 당기기 우라는 뒤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우라는 뒤쪽 뒤 우라니온고 하면 은어나 소거 같은 거거든요 우라는 뒤가 맞습니다 그리고 굴려치기라든가 끊어친다는 타법과는 상관없습니다 사고 칠 때 쿠션 쪽으로 공을 모아치는 걸 셀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셀이라고요? 이와 반대로 공을 찢어놓거나 공을 모으지 않고 한구 한구 파는 걸 바라다마라고 합니다 산탄이라는 뜻이에요 난 이런 것도 처음 알았네 쿠션 칠 때 포지션 플레이를 아도 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재미난 건 내기당구를 치는 선수를 짝대기나 야마코라고 하는데 야마코가 일본어 같지만 사실은 그냥 꼬마를 거꾸로 읽은 거라고 들었습니다 야마코가 꼬마야 거꾸로 저는 당구를 안 쳐서 중학교 때 심판은 자주 봤는데 이 나온 건 일반적인 의견에서 말씀드리면 오시는 오스에서 온 것 같네요 오스가 밀다니까 명사형으로 오시하면 님이 되겠고요 히끼는 히끄에서 왔겠네요 끌다 그래서 히끼하면 끔이 되겠죠 그리고 히네루 이거는 말 그대로 돌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구에서 가야시를 모으다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도 카엘스 돌리다 돌려주다 이 표현에서 나온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아 네? 모르겠어 근데 카엘스에서 온 말은 아닌 것 같다 가야시 왜냐하면 가야시는 공을 치기 좋게 예쁘게 모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돌려서 모으는 이렇게 쳐서 돌려서 모으는 거 아닐까 카엘스에서 아니 돌려서 모으기도 하고 그냥 톡톡 쳐서 모으기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 직관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라는 말씀드린 대로 뒤라는 표현이고요 무당? 쫑? 마세?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뽀로쿠 후루쿠는 영어 플루크 요행에서 발음을 그대로 일본어로 해서 후루쿠 요행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쓴 것 같고요 뭐 그 정도네요 대충 보면 한 70-80%는 일본어 출신이 맞아요 그래서 스포츠TV에서 간혹 당구 대회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보면 아나운서들이 해설자들이 용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나라 얘기 같아요 되게 낯설어 걸어치고요 뭐 이러는데 아 방송에서는 그 표현을 안 쓰나요? 전혀 안 쓰죠 우리말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대안 당구 옆에서 우리말을 쓰자 그래서 다 우리 용어로 만들어놨어 안 써 인간이 그래요? 뭘 하라면 안 해 네 부산에서는 그런 말은 써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갠세이 놓지 말라고 갠세이 견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견제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긴 합니다 자 다음 의견입니다 진눈깨비 양 옆에 똥글뱅이가 있어요 똥글뱅이 진눈깨비 똥글뱅이 부끄럽지만 질문 분하다 일본 언론기사를 번역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사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달에 일본이랑 야구에서 이겼잖아요 그렇죠 프리미어십이 그때 일본 감독이 분하다라고 표현한 경우들이 있는데 일본말로 분하다라는 거랑 우리말로 분하다라는 거랑 의미가 좀 다른가 싶어서요 뭐 우리말 유감이랑 일본말 유감이랑 다른 것도 있고 말이죠 마사원님 알려주세요 추가 마사원님 모르시더라도 죽돌님을 알려주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가 싫은 거야 나한테 그런가요? 죽돌이 네가 죽돌이 너 따위가 알려주는 건 듣고 싶지 않아 우와 라는 의미잖아 지금 아 그런가요? 그러면 뭐 마사원님이 모르시더라도 죽돌님은 알려주지 마세요 너 따위의 답은 듣고 싶지 않아 아 참 그래서 이 진눈깨비님 방에 책상 앞에 보면 네 사진을 이렇게 놓고 송곳으로 이렇게 눈을 막 그래요 제가 진눈깨비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가요? 너는 그냥 숨 쉬는 게 우와 자 일본 감독이 일본어로 아 그 밑에 댓글도 있구나 네 댓글은 또 죽돌 사랑이네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한테 졌을 때 항상 기자회견 기사에 분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말의 뉘앙스가 다른 걸까요? 또 불타는 너구리님은 쿠야시 분하다 흠 뉘앙스에 따라 또 틀리려나? 또 다르려나겠죠 틀리다와 다르다는 다릅니다 망할 또 다른 게 있나? 네 하셨어요 일본 감독이 혹은 아사다 아사다 마오가 아사다 마오 아다 마사오 뭐야 그게 이상한 거 하지마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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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맞어 자 쟤 왜 저렇게 좋아했는지 쟤 아다만 나오면 좋아요 그래 진눈깨비님이 마사오님이 가르쳐주시던가 만약 마사오님이 모르시더라도 죽돌은 입 닥쳐라 그랬으니까 니가 얘기해 뭐 우리말의 자 먼저 먼저 우리말의 분하다 네 를 살펴봅시다 분하다 그럼 어떤 게 딱 떠올라요? 어 아마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화가 난다? 네 글쎄요 좀 깊이 들어와서 분하다 분하다 자 그거 생각해봐 상상해봐 분하다 분하다 으 분해 저 잘난 것도 없는 새끼가 운이 좋아가지고 부모 잘 만나서 개새끼 그러시죠 다 죽어라 이 사회가 잘못됐다 불지르자 분하다 그런 의미 평소에 그런 의미 분하다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대충 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더 잘났는데 뭐 아깝이 아깝게 그럴 때 분하다 네 한국어의 분하다는 대충 이런 느낌 아닌가? 한국어의 분하다는 일본어로 직접 연결시키면은 무카스크의 의미가 강하겠네요 하난다 굉장히 빡이친다 빡친다 네 그거를 아마 오해하셔서 일본에서 이제 스포트나 이 선수들이 전형적으로 말하는 쿠야시를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본의 선수들이 자주 말하는 쿠야시는 좀 스스로를 책망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느낌 네 아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자신의 원망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되게 속상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했으면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 쿠야시라고 하면은 겸손한 의미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있네요 우리말 유감이랑 일본말 유감이랑 다른 것도 있고 말이죠 음 다른가? 몰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에서 유감이라 하면은 이깡 유감 유감이랑 잔넨이 있는데 안됐다 뭐 이런 거 이깡은 좀 공식적인 표현 일본 정치인들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조금 기분이 안 좋다 좀 확실히 상대방을 좀 책망하는 느낌이 있죠 뭐 잔넨은 거기다 조금 더 나 그건 지금 하면 어떡해 우리 곧나간지 시간에 해야지 아 그래? 바꿔둬야지 아 따로 떼서 곧나간지 시간에 할까? 네 날로 먹을 때도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곧나간지 시간에 하는 걸로 자 다음 의견 읽어주세요 20% 쿨러님 이분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일본어 공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아요 노미와 다키의 어감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사전을 찾아봐서 대충 뜻은 알겠는데 어감이나 용법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밑에 토우야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답변을 달아주셔서 이거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노미는 영어로 only의 의미 딱 그것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케는 소레이토즈 다케라는 의미로 좀 범위를 한정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만큼 집어가라 를 일본어로 스기나 다케 도리나사이 라고 하지 스기나 노미 도리나사이 라고는 안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노미는 딱 only 딱 하나라는 것만 되니까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78님도 또 정확히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이분은 일본어 교사는 무슨 입룡 고시를 했었나요? 어쨌든 제가 입룡 공부할 때 니언고 분보 한도북끄라는 책에서는 여기서 한도북구는 핸드북이란 얘기입니다 노미는 다케와 완전히 같은 의미로 교환 가능한 조사이지만 다케보다 딱딱한 문체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노미는 좀 문어체의 느낌이 강합니다 두 분이서 답변 주신 걸 종합하면 노미와 다케의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니까 이게 문득 떠오르네요 on me you 갑자기 또 노래 욕심 부려 on me what 나나나 나나 근데 방금 약간 잘 부른다 그치 on me you 노래도 계속하니까 좋은데 on me you 너무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의결입니다 숏버스 이 숏버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숏버스 이거 제가 영화로 본 것 같은데 영화도 있지 두 편이나 있지 이게 그 헤드윅 감독이 지금 숏버스가 있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숏버스가 은어 같은 건데 그거래요 미국에서는 스쿨버스가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장애 아들이 특수학교나 이런 데 타거나 좀 그런 애들 이렇게 타는 걸 숏버스라고 부른데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하거나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그 사회적 소수 그런 걸 숏버스라는 은어로 부른다 그러면 어우 처음 알았네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저도 영화 제목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배부르다 배부르다고? 배고파서 떡을 4개나 먹었더니 4개나 먹었어 그거를?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브라인 이용구의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에 대해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미 출연한 그라비아 아이돌 그리고 아직 성사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AV를 모셔도 놓고 감히 라디오로 진행한다는 것은 청취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진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만약 비용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문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서원님께서는 네가 뭔데? 라고 물으실 것 같아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방송 촬영일을 하고 있고 조그만 촬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 인터뷰 건이 아니더라도 동영상 촬영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보이는 라디오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취자가 저 혼자 아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매구리상의 아브라인 인터뷰를 듣고 이 귀로만 들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분이시죠 그럴 것 같아요 매구리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요 매구리뿐만 아니라 학학생들도 그렇고 이 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나올 AV 그땐 촬영을 빙자해서 나도 가까이서 시켜보고 싶다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거 고맙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반드시 연락드릴게요 이 기회에 이렇게 된 거 숏버스님은 메일 한번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앞으로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것도 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연락드릴게요 또 이렇게 회사 파트너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메일 주소는 아브나이 모르지 기억 안 나지 아브나이키즈 골뱅이 지메일 닷컴 아브나이키즈 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숏버스님은 메일을 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순수하지 마사오님 시즌1에 비해서 얌전해지셨다니까 풀 죽으신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합니다 기분 탓일까요? 에피소드 11을 복습하다가 인상 깊어서 써봤습니다 죽돌림도 힘내시게 그리고 마사오님이 조금 약간 점잖해지셨나 도대체 시즌1에 내가 무슨 지날방광을 했길래 이런 의견이 가끔씩 나오네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요즘은 또 방송 규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의견은요 냉면고양이님이 보내주셨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쿠리스루가 무슨 뜻인지요? 쿠리스루? 처음 들어보는데 예문에 보면 뒤에 마스가 붙어있는 걸 보니 룰을 떼고 마스가 붙은 1단 3단 마스 형 동사인 것 같습니다 개그치시는 것 같은데 문맥상 밝은 분위기에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하는 의미 또는 노인이 유니폼을 입으면 어디서나 환영받는다는 어감도 있을 것 같고 특정 종교도 연관된 단어 같습니다 예문을 적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서양인 소녀 메리가 크리스마스 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청자님들께 예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가지고 뭔가 장난을 쳐보고 싶으셨나 보네요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쿠리스루라는 동사가 있고 이거를 룰을 빼고 뒤에 마스 형을 붙여서 크리스마스라는 동사가 있다 크리스루가 원형인데 룰을 빼고 마스 형을 붙여서 크리스마스가 됐다 그러니까 일본어 교육방송에서 일본어 교육방송다운 예문을 만드신 것 같은데 좀 재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돌이가 재미없다 그러면 진짜 재미없는 거야 Q2 12월 24일 크리스마스 2부인데요 1부는 언제인지 혹시 아시면 가르쳐주시고요 2부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2부가 24일인데 그럼 1부는 언제냐 냉면고양이님은 너 친구 없지? 솔직히 말해 친구 없지? 이런 의견을 보내셨네요 여기 우리 게시판에다 대놓고서는 이런 농담하는 거 보니까 친구 없는 것 같아 아프라인 이용구에서 이런 농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의견입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아 이거는 저거네 바동탑 가족의 여행지 추천 아 우리 까먹고 있었다 우리 여행지 정해야지 다음에 스토리에 나가려면 까먹고 있었어요? 뭘 까먹고 있었잖아 아니요 저는 오매불망 아 우리 청취자들이 빨리 여행지를 추천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 언제 추천해 주지? 아 이런 거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야 저번에 보니까 저번 스토리도 막 기억 못하고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면서 자 블루 다이아몬드 누구나 가는 화성 화성 마사오 가족에게 지구는 좁지 않을까요? 아 이게 경기도 화성이 아니었어? 아 그러게요? 외계인과도 대화가 되는 가족이니 지구별은 비춥니다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화성 맷데이먼은 살기도 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부부싸움을 해도 옆집에 피해를 주거나 경찰에 출동하지 않아서 마음도 곧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작 이런 이유로 화성을 갑니까? 마사오나 죽돌이도 산을 좋아하니 허벌판 같은 산이나 언덕에서 노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혹시 헐리우쿱 테마파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화성이라 화성에 가면 이것저것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을까요? 나성도 좋지 나성에 가면 편지를 지으세요 노래 혹시 너무 부린다 슈비루바 자 다음 의견 일단 화성 한 표 슈아님 보내주셨네요 반갑네요 어차피 또 추천해봤자 제가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라고 하겠지만 봐 이게 이미지야 이런 이미지야 또 추천이 없으면 좀 보낸 일인이드라 라고 외칠 마사옹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여행 추천지로 대학로 벙커를 추천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성의 없긴 하네요 뭐 아프라인 이용권이니까 뭐 어때 뭐야 이게 되게 성의 없다 벙커 한 표 나왔습니다 푸른 잠만경 일본어 교육방송이니 그냥 일본으로 야 더 성의 없다 그래요 꼬블랑 복시리님 호요요님 방구석도 보기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호요요님 방구석으로 가족이 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왜? 남대 없이 호요요 방구석? 우리 토우야님 시즌1에 등장한 그리스 산토리니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그거 만나는 거야 다 오 그러게요 오 이거 괜찮은데요 스토리 연결되나요? 되죠 TN님 여행지 추천 아부나인 이용권 게시판에 글은 처음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행지 추천드립니다 외계인도 어차피 나온 거 미국 51구역 어떤가요? 추신 죽돌림 당황할 때 와하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아 제가 와하를 하는군요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죽돌림 당황할 때 와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밑에 즙지 않는 즙고래님이 와하 같기도 하고 모하 같기도 하고 오하 같기도 하고 모하 같기도 하다 라고 하셨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왕 같아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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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런 말을 쓰긴 했어요 뭐 하면 우와라고 하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쿠세가 있었어요 이 버릇이 쿠세가 버릇이거든 나쁜 버릇이죠 그래서 이런 말투가 있었어요 넷 넷 넷 넷 뭐 약간 좀 이상한데 친구들이랑 뭐 하다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놀라거나 뭐든지 다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너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하대 엊그저께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어이구 넷 뭐 이런 거? 뭐야 그게 넷 형 짬뽕 먹고 싶지? 넷 무슨 상황인데 그러니까 형 어제 AV 봤지? 넷 이런 느낌인가? 네 그랬어요 그렇군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그냥 숨 쉬듯이 썼는데 네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질대? 아 재밌어요 이거는 편집하는 사람이나 저는 다른 데서 뭐 케이블 방송 녹음하는 데도 피디님이 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런 말을 쓴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무악 무악 중간춤 같아 습관인데 어떻게 네 그거야 내가 그렇게 써서 네 콜록홈즈님 여행지는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네 청와대 잔디마당에서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 우리 외계인들도 같이 데려가서 견학 좀 시켜주고 청와대 사는 그분에게 혼이 정상인지 여부도 검사 좀 받고 우지 기운에 대해서 좀 논하고 그럽시다 열표 오 예? 열표요? 네 여기 힘을 밀어주시는 겁니까? 네 되게 공정하지 않잖아 청자들이 많이 투표하는 데로 간다면서 왜 그냥 열표를 주면 어떡해 많이 투표하는 데로 갈 거니까 투표를 많이 일단 받으려면 열표 콜록홈즈 일단 열표 보리는 그럼 투표권이 몇 장 있는 거야 보리는한테 네 자 다음은요 요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글 올리는 김에 여행지 추천할게요 이집트에 있는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요 우주 에너지가 모이는 안테나일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고 스타게이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주선일 수도 있고 어둡고 긴 갱도도 있고 우주인과 친분이 있는 막장 가족의 최고의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요니님 이분은 아브라인 연구보다는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들으셔야 돼요 아 파도형이 아는 거? 파도형이 아는 과학하고 근데 과학하고 자빠졌네가 아니라 과학하고 앉아있네요? 앉아있네지 자빠졌네라고 하면 표현이 너무 경박하다 내가 지었다면 과학하고 자빠졌네라고 지었을 텐데 비슷한 뉘앙스긴 하네요 근데 그런 쪽에 어울리시는 분 같은데 피라빈으로 갈 수도 있죠 거기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함정도 피하고 이러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우와 같은 분 있네요 요니님 추첨으로 메구리님이 드레스 안에 입고 있는 비키니를 주는데 제가 됐어요 아! 그 여자분이시구나 궁금하네요 이분 그런데 나는 여자 사람이라서 당첨된 저도 줘야 할 메구리씨도 당황 여자 사람인지 모르게 조용히 있다 가려고 야상 점포를 원래도 별로 없는 여자력을 은폐해서 성공이 눈앞이었는데 당첨 기념 무대 인터뷰에서 여밍아웃 및 아밍아웃 아브나인이용과 아웃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던 중에 어떤 남자 사람분이 메구리 비키니가 꼭 갖고 싶다고 자기에게 양도할 수 없냐며 돈을 주고라도 사겠다고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젊은이의 용기에 감탄해서 양보했어요 그러게요 이걸 용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기죠 이거는 절박함이죠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부탁까지 할 정도로 이 젊은이는 음탕하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마사오님 실제로는 처음 뵀는데 너무 일반인같이 타서 놀랐어요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날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게요 캐니커츠의 교복 입은 단발머리와 수염투성의 더러운 인상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너무 멀쩡한 분이 넥타이하고 점상캐 나와서 깜놀 메구리 상이 좋아하는 자세 10번 보여준다고 마사오 생각에 다가가죠 오히려 만류하시고 저는 당연히 마사오 상이 먼저 자세 보여주자며 메구리 씨에게 부탁할 줄 알았는데 물론 중간에 메구리 상이 섹시 드레스로 갈아입었다고 해야 하는데 섹스 드레스 형이 섹스 드레스라고 했어? 몰라 지금도 그랬어? 물론 중간에 메구리 상이 섹시 드레스라고 갈아입었다고 해야 하는데 섹스 드레스라고 하긴 했지만 이라고 읽으면서 내가 또 그랬다 이거지 대체 마사오 상은 항상 뭘 생각하시길래 이런 말실수가 나오는 걸까요? 역시 마사오 상 그런데 이번에 완벽한 일코 일반인 코스프레 일코라니 마사오님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네요 예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개 방송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올리고 저희 총수님 김호준 팬카페에도 사진을 되게 많이 올리시던데 그때 사람들 반응이 마사오님이 너무 멀쩡해 생겨서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의견도 되게 많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 오늘 그걸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일본어 교육방송 진행자인데 통역분 계시다고 일본어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행사 진행자니까 한국 관객을 위해 일부러 한국어만 하시다고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전에 그라비아 아이돌 하카세마이 씨 나왔을 때도 죽돌님이 일본어 다 했어요 혹시 실전 일본어는 약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쁜 여자분 앞에서는 말 못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엘리트 마사오상께서 열심히 공부하는 니린이들을 위해 목소리와 일본어 발음이 훨씬 바람직한 죽돌이를 보교제로 알뜰하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아브라이디 용고라는 훌륭한 교육방송 덕에 좋은 경험하고 왔습니다 스태프로 오신 생각보다 젊은 분이라 놀란 민호르 님 반가웠어요 반사님과 계획적인 방송을 시작하셨으면 꼭 유령 열혈청 찢어 달게요 즉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니린이들을 위해서 일본어 발음이 훨씬 바람직한 죽돌이를 보교제로 쓰는 것도 맞고 그리고 행사 진행할 때 통역이 있는데 사회자가 또 일본어를 하고 이러면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 관객들은 소외돼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에서도 죽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통역이 있어서 이거를 일원화 시켜야지 제가 일본어를 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난잡해지고 헷갈려요 더 그래서 저는 진행은 한국말로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교육자에 대한 학생들의 의심을 이렇게 말끔하게 해소를 했다 거기에다가 실전 일본어도 약해요 다 맞네 근데 이거 참 방송이 교육을 할 때 마사원인같이 재미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본어 교육자로서는 제 대체제는 있겠죠 하지만 마사원인 대체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사람을 구합니까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참겠어 다음 의견입니다 나인 마동탑 가족의 여행지를 평화로운 인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냥 인도가 생각나서 우리 니린이들의 전형적인 태도죠 깊이 생각을 안 해 그 다음에 비뇨비뇨님 그리스 산토닌이를 강력 추천합니다 한 표 더 나왔어요 이제 우리 슬슬 가족 이름이랑 여행지 정해야 되지 않나요 가족 이름 안 줬어요 안 줬잖아 예전에 뭐 스미마센 가족 그게 좀 뭐 좋다고 했지 누가? 네가? 형이 내가? 어 그거 말고는 지금 가족 이름도 아직까지 안 정해졌어 지금 2시즌하고 10, 한 이제 5회인가 스미마센 가족 그게 좋다며 괜찮네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나쁘지 않아 평소에 머릿속에 섹스 드레스밖에 없는 거야? 자 끝이야? 그러게요 반성할 거 아까 뭐 하나 있지 않았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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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 각본 됐냐? 아이고 좋겠다 아 그리고 언니라는 분의 좀 진지한 비판도 있었잖아요 아 지가 그렇게 들렸다는데 뭐라 그러겠어 아 예 그렇군요 그러게요 또 저희는 우리 방송에서는 이런 진지한 비판도 읽어드린다는 거 그걸 한번 그거야 뭐 어려워 당연한 거지 근데 그 그래요 그렇게 들렸다니까 그런가보다 해야지 내가 뭐라 그랬어 화이팅 진행자를 공격할 수 없는 방송입니다 다 수비예요 자 다음 코너가 뭐지? 다음 코너 닛뽕이다 자 닛뽕이다 시간이에요 우리의 정신적인 자매 매체 실제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브라이디 연구가 생각하기엔 정신적인 자매 결연을 맺은 것 같은 느낌 저희가 일방적으로 맺고 있죠 JP뉴스에서 또 몇 가지를 몰래 퍼왔어요 여러분 일본 관련 한국 매체는 JP뉴스가 단연 따비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에 관한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전문가들이 모였죠 일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직접 기사를 쓰시고 JP뉴스.kr 광고도 안 들어왔는데 홍보도 해주네요 양심 있어야지 사람이 맨날 몰래 기사를 퍼오는데 알 거예요 방송 듣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퍼드가 더 좋다고 하든가 그렇게 말해주든가 매번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게 마치 그런 거지 외교 정책과 같은 미묘한 줄다리기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선에서 서로 말 없이 이걸 일본어로는 안목구노리오카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안목적으로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외교 협상 그런 애매한 그걸 그레이존이라고 하거든요 서로가 굉장히 첨예한 의견이 대립될 때 서로 그냥 그 부분은 쌩까고 넘어가는 서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대충 뭉개는 그걸 이제 그레이 존이라고 합니다 요즘 영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컴온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2016년 전설의 만화 줄줄이 컴백 전설의 만화 전설의 만화 하면 베가본드, 슬램덩크 이런 게 생각나긴 하는데 그건 너무 최근이다 북두의 권 북두의 권 오마이완 모신데이루 넌 이미 죽어있다 오랜만에 듣네요 오락실에도 있었는데 해봤어요? 실제로 아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때려야 되는데 내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B판이라 그러죠 불법 복제 비디오 그때는 VHS 이런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나곤상가나 이런 데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때 일본 만화가 수입이 금지됐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북두의 권 공자광 이런 걸 애니메이션을 봤었는데 와 잔인하고 야하고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했죠 책도 책은 더 야했지 책도 엄청 잔인하고 야 근데 막 낙원상가 이런 얘기 나오니까 되게 세대 차이 많이 나는 것 같다 아 그래? 왜? 우리는 그걸 구하러 낙원상가나 이런 데를 간 기억이 없거든 동네 문방구에서 이렇게 조그만 노란 책으로 드래곤볼을 본 기억은 나는데 낙원상가는 부산에 없지 않아? 서울에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지역 차이 아닐까? 그런가요? 그때가 이제 그때도 불법이었는데 이제 삐판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때 선풍기 사실은 그 전에 그 전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호 만화라고 그래서 구호 만화? 네 만화체도 다 다르고 작가도 다르고 전혀 다른 만화인데 만화 작가의 이름은 모두 구호였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하얀색 표지에 일본 5만 가지 만화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작가 이름은 다 똑같이 구호 그래서 구호 만화라고 불렸는데 그게 만화빵이나 이런 데를 휩쓸고 간 후에 뭐 시티헌터라든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아 이게 시장성이 있구나 증명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500원짜리 손바닥만한 만화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2007년 방영도에서 큰 이끼를 끌었던 천원돌파? 그랜라간 다시 컴백을 해나 봐요 커밍순 티저가 떴다는데 홈페이지에 천원돌파 그랜라간은 열혈 로봇물의 클리셰들을 한 대 버무린 것 같지만 그것들이 한 대 모여서 만들어낸 맛은 참으로 절묘하다 시청자의 가슴마저 덮이는 열혈 주인공 한 개를 모르고 끌없이 한 채 하는 거대한 로봇 저는 이걸 잘 모르고 되게 아는 것처럼 말했잖아 그냥 기사 읽었잖아 난 또 뭘 되게 아는 것처럼 말했어 이게 중요하구나 한편 애니메이션 베르세르크 아 베르세르크네요 공식 홈페이지가 갑자기 오픈했대요 12월 25일 일몰까지 기다려라 12월 25일 이티버스까지 기다려라 이런 문구와 함께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대요 그럼 이미 벌써 지금은 31일이니까 벌써 공개됐겠네요 미우라 겐타로가 작가죠 작가 미우라 겐타로가 1989년부터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책이 나오는 게 한 6개월에 한 건 나오나? 3개월에 한 건 나오나? 작가가 되게 공을 많이 들이나 봐요 그림도 그래 보여 진짜 100명이 달라붙어서 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동료의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광전사 가치의 일대기를 그린 장편 판타지 정교한 그림체와 장대하고 흡입력 있는 스토리로 해외에도 수많은 팬들을 보유한 인기 만화다 이게 이제 중세의 요괴들 나오고 트롤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판타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전사 그런 애들이 막 악귀를 물리치고 그런데 이상한 현실에선 없는 기괴하게 생긴 괴물들이 막 여자의 유린하고 능욕하고 그런다? 눈빛이 왜 그래 근데? 나쁜 만화죠 나쁜 만화예요? 마서님은 베르세르크 좋아하세요? 네 저는 베르세르크가 하도 유명하다길래 처음 보다가 그냥 제 취향은 아니라서 안 봤는데 요정이나 여주인공들이 풀 이파리에만 스쳐도 옷이 쫙쫙 찢어진다? 뭐야? 되게 나쁜 만화예요 이 만화에서 유명한 짤은 알고 있어요 등짝을 보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죠 그 다음 베르세르크 내용 중에서 정말 멋있는 게 친구란 같은 꿈을 꾸는 존재는 친구가 아니다 나와 같은 꿈을 꾸는 거는 내 부하예요 내 조력자지 친구란 각자 자기가 자기만의 꿈을 쫓는 사이가 친구란이에요 대등한 것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정확히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뉘앙스는 그래 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래 아 형이 받아들인 뉘앙스는 그렇다 베르세르크 같은 경우에는 연재 25년이 넘어선 최근에서야 프로로그가 끝났다 아 그래요? 이게 벌써 25년이어야 됐습니까? 근데 연재도 한 석 달에 한 번 한 권 나오나? 한 6개월에 한 권 나? 징그럽게 안 나와 한 반년에 한 권 나오나? 그래 만화가 죽겠다 아니 만화가 죽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피가 말라 다음 현을 기다리는데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전설의 만화 하면 북두의 권 공자광 공자광 되게 야했는데 그런 것만 기억해 북두의 권은 잔인했고 공자광은 잔인 플러스 진짜 야했어 지금 생각해도 아주 그냥 그런 거 많았어 저는 저랑 취향이 겹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효계모노라는 만화 아세요? 몰라요 저는 야마다 요시히로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되게 후루이 옛날 작가 아닌가? 조금 중견 작가죠 중견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데스카오사모 만화 대상도 받으셨고 그분이 데카슬론이라든지 극한의 별이라든지 그 그림을 그리는 거를 보면 사람의 욕망이나 히노에라 같은 거를 엄청나게 희아화 내지는 극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그 스토리 자체도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아스 도요토 위대우 씨 계속 말할 거야 이제 적응돼서 그때 시대 때 사는 무사들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전국의 패권을 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찻잔이나 물건들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맞아 내가 니네 집 갔다가 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만화 너무 좋아해요 호개로라고 해서 그게 익살스럽게 굴다 까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효개모노 웃기는 놈 익살스러운 놈이란 뜻이죠 그 만화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말로 나왔나 어 한 6권까지는 나왔을 거예요 끝나야지 만화책 기다리는 거 너무 짜증나 내가 부술 들 때가 됐나 그래요 부술 들 때가 됐나 우리 니린이들이 가지 마세요 선생님 만화판에 가지 마세요 우리랑 영원히 여기서 놀아요 우리랑 같이 이렇게 쓰드렌리 같이 늙어가요 뭐 이러면 여기 있는 거고 자 다음 뉴스입니다 네 아 요거 좀 쎄요 너무 쎄요 지금 불과 며칠 전에 네 좀 우리에게도 큰일이 터져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아베의 러브콜은 끝났다 네 일본 아베 청와대에서 푸대접 받았다 네 박 대통령 언급 일절 없어 음 라는 게 기사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11월 2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서 서울에 다녀간 전 한국특보원 출신 일본 기자를 JP뉴스 기자가 만난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역시 한국과 일본은 태생적으로 견원지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대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누군가를 만나면 당연히 같은 곳을 바라보거나 한 가지 공통된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인과 한국인이 만나면 그게 안 된다 네 일본인들이 동쪽에 대해 얘기하면 한국인은 서쪽에 대해 얘기한다 이는 양쪽 모두 똑같다 네 특히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가장 예민한 정치인 관계는 더욱 그렇다 네 라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대요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서로 회담 내용과 시간을 조율하기 위해서 양국의 실무진이 바쁘게 움직였는데 낮에는 양국의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부딪히던 사안들이 밤에 사적으로 만나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한마음이 된다는 거라고 서로 양보도 잘한대요 네 하지만 밤에 이루어지는 양국 실무진의 사적 만남은 아무런 영향도 기능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네 때문에 낮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부딪히던 사람들이 밤만 되면 서로 얼굴만 떼고 이 난관을 어찌할꼬 라면서 한탄을 한답니다 그게 이번에 위안부 합의 그것 때문에 온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아니죠 한일 정상회담이죠 11월 달에 있었던 그런 얘기고 이 기사에 지금 요점은 한일 간의 외교 문제에서 밤에 실무장들끼리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얘기가 통하는데 낮에 고위층 접촉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외무장관끼리 합의를 했죠 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정말 참 한국으로서는 외교에서 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안부 합의 타결이 있었습니다 그 쟁점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발표가 세 가지였죠 총리가 사과했어요 그리고 10억엔 일본 정부가 출연해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재단에 기부한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못을 박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보이긴 하는데 소녀상 문제 이렇게 큰 틀에서 네 가지의 쟁점입니다 이게 타결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65년 한일협정 50주년대 50주년대 해죠 아 이게 지금 이 아부나인 이용구를 듣고 있는 분들도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 분노를 삼키지 못하고 계실텐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기사를 급하게 올렸거든요 딴지 맞박에 도배를 했죠 네 아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참 저도 그 조약 문서를 읽어봤어요 비밀 해제된 문서랑 그걸 봤는데 그때가 1965년 6월 22일이었나요 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해서 협상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가치로는 4주 몇천억 원이라고 하던데 네 그게 그때 김종필씨 김종필씨가 가서 유상 3억 무상 2억을 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데모를 했죠 그걸로 대개 이건 민족의 굴욕이다 근데 이 문서상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칸젠 카트 사이쉬테키니 가이케츠 사랬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죠 그게 최종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그때 우리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조약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그때부터 줄곧 하게 된 계기가 그때 이미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그 모양으로 끼웠으니 그래서 4억 달러 받고 이제 모든 청구권을 해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문구가 왜 들어갔느냐 그냥 최종적인 합의라고만 해버리면 65년에 똑같은 말을 한 거야 이미 최종합이다 근데 이번에 또 최종합이다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번 합의는 그땐 최종합이었고 이번 합의는 최종합의이자 불가역적 다시 비가역적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합의다라고 못을 하나 더 박은 거죠 그런 문맥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많은 언론들 일본 언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해오기로는 아베 총리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못 집어넣으면 돌아와라 합의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득시를 한번 따져봅시다 예전에 그 무라야마 담화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는 위안부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사죄의 표현을 담았죠 총리가 그리고 고노다마 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사죄를 했지만 표현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고노다마는 총리가 아닌 대변인 명의로 나온 거거든요 관방장관 명의로 이번엔 아베 총리가 직접 사과를 표현했어요 외교적으로 보면 한 수 더 높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총리가 진짜로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와서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림은 참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건 있어요 일본도 자기네 국격 어쩌고 이지라를 떠니까 미국의 옛날에 누구지 브렌트 총리인가 독일이요 독일 브렌트 총리인가 누구지 무릎 꿇고 유대인 학살 거기에 울고불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독일 사회가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었던 이유였죠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 일본은 그런 걸 할 생각이 없지 거기다가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걸 계속 피하여 다녔는데 이번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즉 우리가 사죄할지언정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우리 후대들이 계속 사죄하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죠 이게 아베의 발언이었죠 그래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못을 박을 수 있다면 내가 총리가 직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게 서로 주고받은 딜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의 최상위층 최고위층 사과를 받아 냈고 그리고 저쪽은 더 이상 진진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받아 냈고 서로 그것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고 평가들을 하던데 그런 평가는 한국에서는 거의 없죠 일본에서도 서로 지적끼리 싸워요 근데 일본에서는 거의 승리라고 보죠 아니 근데 일본은 또 또라이들이 또 지들 불만도 있나봐 근데 중요한거는 뭐냐면 어떤 저쪽 사람 정부측을 지지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더라구요 역대 정권에서 이런 성과를 낸 정권들이 어디 있었냐 다 이런 문제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회피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망각의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 일곱 분인가요 생존에 계시니 그나마 우리가 분통도 터뜨리고 분노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거지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우리 사회가 망각의 강을 건넌다 그러기 전에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뭐라도 해결하는게 낫다 이게 정부측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역대 다른 정부들 특히 참여정부나 이런걸 회피만 했지 이런 성과를 낸적 있냐 막 승지를 내더라고 아니 이게 성과라고 생각 안하니까 여기까지 안한거지 이 정도 성과 낼거면 이 정도 일을 가지고 성과라고 할 것 같으면 진정했지 지금 그 말을 한 정부측 인사가 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데자뷰가 느껴지네요 그 말과 아주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김종필입니다 김종필이 가서 그때 일본에서 다말을 이끌어내고 일본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한일조약이 51년부터 65년간 14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세결을 한건데 그때 서로 말을 하면서 물밑협상이 있었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식민 지배하에서 한국한테 배상을 한다는 것으로는 돈을 7천만 달러도 제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면 일본 국민이 화를 낼 거다 라고 하고 이제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안 쓰고 일본의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도 우리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없다 서로 그래서 조약 표현을 보면 서로 그걸 애매하게 해놨어요 실제 비밀문서가 해제된 문서를 보면 경제협력 및 청구권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그냥 국회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말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본은 돌아가서 우리는 경제협력을 했다고 말하고 이제 김종필 씨는 돌아가서 청구권 행사했다고 배상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때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런 움직임들 다 아니까 학생들이 그걸 바보도 아니고 속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방금 전에 마사원이 말씀하신 어떤 정부 측 인사의 말처럼 그때 김종필이 한 말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그때 한 조약은 이키로타멘이 조국의 살기 위해서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난 한 결정이다 자기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일본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강연을 한 것도 있어요 유창한 일본으로 그런 걸 보면 이거는 그분의 딸인데 박정희 대통령보다 정말 우리가 이거를 아주 넓은 눈으로 봐준다고 해도 그때는 국민소득이 82달러 우리가 가져온 돈이 국가예산에 필적하는 그런 의미라도 있었지 정말 넓게 보자면 아주 굴욕이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내가 100% 동의하는 거예요 아니 자 그때 그 당시 한일협정 해가지고 드린 차관이 굉장히 그 종잣돈으로서 크게 써먹은 것이 그때 미국 원조가 미국 차관이 다 끊길 때쯤이었고 씨가 마를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목마른 돈이었어요 그게 뭐 구력 쪽에는 어쨌든 다 좋은데 어쨌든 가져왔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데 국제 원조 들어가잖아요 차관이나 이런 거 들어간다고 아프리카에 쏟아부은 국제사회에 돈 따지면 우리나라가 원조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가치가 그런데 그 나라는 아프리카들이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원조 금액의 한 80%가 사라진대요 왜 그러냐면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나 대통령들이나 권력자들이 원조 받다가 80%를 스위스 은행으로 꼽아놓는단 말이야 그래놓고 짓네 나라 공장 짓을 때 껍데기만 지어놓는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짓을 안 했잖아요 최소한 진짜로 울산 제철소 짓고 뭘 하긴 많이 했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뭘 했다고 종잣돈이 된 건 맞아 이런 문제가 걸리죠 이제 마사우님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 회원장인데 그러니까 닉도 마사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다깝게 마사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정치적 판단은 약간 뒤로 하고 그냥 이제 사실만 보자면 그때 가져온 돈 중에서 이제 일본은 처음에 역사를 돌아보면 그때 개인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명부가 안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측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가져온 돈의 사실 한 5.4% 한 92억 정도만 개인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박문재 마사우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의 그냥 23%를 그렇죠 방고정 그러니까 국가공 고속도로도 만들고 포철을 만들고 기간산업 깔고 한 거야 경제 발전시키는데 썼어 중간에 또 이제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남아있죠 실제로 그런 재판을 한 적도 있어요 이제 피해자 한 분이 그때 징용당하고 할아버지가 해서 재판에 패소를 했는데 그때 한 말이 자기는 첫 번째는 일본에 배신을 당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배신을 당했고 세 번째는 한국의 기업들에 배신을 당했다는 건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사라지지만 한국은 그걸 발전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발전을 하고 이제 개인 보상이나 분배를 하기로 한 전제하에 국민들 보고 참하라고 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재벌 밀어주기 장남 서울대 보내기 그래서 동생이나 딸들은 전부 공장 보낸 그런 거야 그럼 장남이 서울대를 갔어 그럼 법대를 갔어 그래서 이제 판검사 되고 유명한 변호사 되고 부자가 됐어 그럼 시발 집구석에 동생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돌봐 그래놓고 그냥 이민 가버려 나는 저 집구석이 부끄러워 이러면서 이민을 가 그런데 맨날 이 동생 새끼들은 부모님 제사 지내면서 장남이 안 지내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모여서 제사 지내면서 그래도 우리 형님은 잘난 분이시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문제지 그런데 내 말은 그래 박정희 때는 65년 구력 외교도 어쨌든 하지만 나라발전을 위해서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치자 그런 의미는 최소한 있었는데 네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 65년 한일협정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누구 말대로 한미일 공조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편대 안보 공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친해야지 일본과 한국이 안 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미국이 압력을 넣었다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얘기 다 끝난 거다 이런 음모론도 시작해서 도대체 이 시점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밀어붙여서 이렇게 합의를 덜컥 받느냐 그럴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 이 시점에서 이게 미스터리란 말이야 바로 마서우님이 얘기하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이게 음모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일 이게 조약이 된 게 쭉 51년부터 있어왔던 게 사실 미국 또 케네디 이쪽이 대통령들이 기속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랑 싸우고 있을 때 아닙니까 양진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미국은 막 쿠바 미사일 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로 계속 머리가 아픈데 한국이랑 일본이 공동전선을 형성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공산주의가 넘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이승만 때부터 계속 압박을 가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 좀 협상을 해라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미국의 강한 나라의 그걸 보여주는 게 액수는 계속 바뀌었죠 협상 액수는 한국은 3억 달러를 요구하고 일본은 3천만 달러를 요구하면 케네디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 딱 중간으로 쇼부 보면 되지 않냐 되게 마치 강대국이 그게 보이는 전혀 당사자가 그걸 안 하고 솔로몬이네 애를 나눠 그래서 미국의 압박은 지속적으로 50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사기 대통령 되게 유력한데 힐러리가 되면 또 한국과 일본의 되게 강한 압박으로 니네 빨리 화해해라 빨리 왜 위안부 문제가 교과서에도 실리고 외국 미국인가 외국 교과서에도 실리고 유엔에 등재되고 유네스코인가 뭐 이런 거에 등재되고 이런 것들 일본이 진절머리 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상원에서도 압박 주려고 일본 의원들 한테도 압박 주고 이랬는데 국제사회 분위기가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왜 왜 왜 그랬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 방송 넌 전화번호 아냐 네 누구요 청와대 좀 물어보고 싶다 진짜 궁금해 뭐 아는 분은 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해 왜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 저희가 사실 이 방송 얼마 전인가요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녹음을 할 때는 이렇게 타결될 거라고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그럴지 몰랐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 아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양국 간의 팽팽한 이걸 당분간은 좀 놔두는 게 이제 국제사회 분위기도 보고 지금 현 상태로는 조금 놔두는 게 아무리 미국의 압박이 있어도 그런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리고 양국 정치인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우파들이 지지세력을 지결하려면 자기들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좀 더 나누지 않겠냐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만큼의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줬다 그럼 뭐냐 받은 건 뭐냐 굉장히 힘들 것 같았던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와 그리고 군의 관여 인정 그리고 내준 거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였다는 거 그러니까 국제사회 상호 비난하지 않는 뭘 상호해 저쪽이 가해자가 우리가 피해를 했는데 뭔 상호 비난을 해 뭐 그런 거다 어쨌든 주고받은 건 그것다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아니 다 좋아 총리 그거 잘 받았어 그래 너 뭐라 그러니 군의 관여를 인정한데 그럼 시발 군 관여 이 꼴 책임자 처벌 혹은 책임 지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개인 배부상 이뤄져야죠 그런데 그냥 10억엔 100억 원이잖아요 우리 일본 지진 났을 때 KBS하고 한국 적십자에서 일본에 선금 전달한 게 155억 원입니다 그럼 뭐야 그건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왜 했냐고 왜 했어 정말 메인 카피를 그렇게 썼었어요 10억엔으로 우리 한을 엿받고 먹었다고 새마을운동 지원금보다 더 작은 그러니까 그 돈을 왜 지금 그러니까 그 점괴가 그렇게 나왔나 이번에 하라고 그거 아니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실 알려진 것도 처음에 이제 막 회담하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내용도 원래 포함이 안 됐었어요 초기에는 80년대 후반대서야 이분들이 이제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알려진 거는 이제 이슈가 된 건 1980년대 후반 1990년대인데 그 전에도 그 60년대 후반 70년대에도 존재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알고 있을 때 할머니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막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할 때 이게 더 가슴 아픈 게 그런 재판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가족 보기가 부끄러워서 보상받는 걸 포기한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진짜 이제 용기를 내서 지금도 사실 그런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사람하고 그렇죠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환양년 그 옛날에 명나라 어디였니 무슨 나라 몽고 명나라였나 잡혀갔다가 원나라 원나라 그랬다가 이제 임진강 건너서 오는데 몸을 씻고 어쩌고 그런 거 니들끼리 따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판을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흔들어볼 수 있는 국제사회의 힘도 받고 분위기 좋았다니까 그런데도 지금 왜 이 타이밍에 그러니까 점괴가 그렇게 나요 2016년 점괴를 딱 보고 아니면 2015년 새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달 마지막 달에 내가 뭐 하면 좋을까 그래서 쌀을 이렇게 촥 뿌려봤더니 위안부 합이 딱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요 이건 50년 전 그 아버지가 한 것보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굴욕 진짜 굴욕인 거예요 뭐 저는 왜 했는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 이것도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민변에 송기호 변호사인가 국제법 전문가인 그분이 조약이면 당연히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그럼 조약은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이제 국민에게 국가에게 의무를 중대한 의무를 지우는 거죠 상대의 외교라는 것이 조약이 그러면 조약이면 당연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국가에게 중대한 의무를 지우는 거니까 이건 조약으로 본다면 당연히 국회 비준과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요 69년이었나요 그때 한일조약할 때도 국회 비준을 받았거든요 나이치로 통과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 비껴가려고 우리가 왜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법을 못 고치니까 시행령 정부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로 꼼수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 나쁜 버릇을 여기다 또 써먹은 거야 그래서 국회 통과를 우회하려고 쌩까려고 무슨 합의에 합의문이 없어 그러니까요 기자회견으로 그냥 퉁쳤어 그러니까 도장 찍은 거나 사인한 게 없다니까 문서가 이게 65년도에 김종필이랑 오하라 오하라 한 거랑 똑같아요 오하라 아니냐 오하라 였나 아무튼 서로 이제 구하라는 아니야 물밑협상에서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서 말하기 최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편이랑 그때는 그래도 비밀조약이 풀리고 문서라도 했지 지금은 이게 신사협정인지 정말 문서로 남아있는지 그것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대가 이렇게 지났는데 더욱 굴욕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저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굴욕적이다 이런 감정을 떠나서 그 전에 거대한 퀘스천마크가 왜 점괴가 왜 그렇게 나왔을까 그런 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다 보니까 위안부 얘기가 합의 그 얘기가 너무 커서 그리고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저는 우리 아브나이 니온고에서만큼은 언어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그러니까 바른 호칭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가 간에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 식민국가 이런 청산 차원이 아니라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여성 인권 여성뿐만 아니라 사람 인권 전쟁으로 희생당한 국제 인권 문제이지 이것을 이것을 어느 한 국가와 국가의 보상 배상 책임 문제를 넘어선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소관이다 맞는 말 같아요 좋은 말 하셨습니다 우와 소름돋았어 이거를 최초의 그냥 어디서 주소 들은 건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간센 칼게츠 완전 해결이라고 타결을 해버리셨으니 청계가 그렇게 나왔나 보지 어떻게 하겠어 자 그럼 이제 끝난 건가 그러게요 우리 근데 이번 방송하고 한 2주 쉬기로 했는데 뭐 아 새해예요 그러게요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지금 12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2월 31일 오후 3시 46분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건 모르는 거 아닌가 대통령은 제사장이 됐고 무녀 점괴를 보러 다니시고 굿을 하시고 우리나라는 재정일치 사회가 됐고 아 그 형 하신다는 표현 되게 조심해야 돼 내가 그 취재 갔다가 내가 재판 갔잖아 굿 취재한다고 아이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반사님 에이그 반사님 시적 허용 박근혜 대통령은 굿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모르지 모르지만 점괴를 진짜 그렇게 반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에이 에이 판사님 그걸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다 그렇죠 알았어 이거 다 빼 그래서 자 신념 벽두 네 그 드립도 참 많이 치더라고요 병신념 네 좀 식상하긴 하죠 아 참 우리 한 2주 쉰다 그랬죠 고액이 먼저 하고 그러게요 좀 저희도 이제 뭐 좀 저희도 이제 뭐 사실 뭐 이렇게 광고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광고도 별로 안 들어오고 좀 섭섭해서 그냥 쉬려고요 무슨 개편이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네 개편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럼 2주 왜 쉬어요 그냥 귀찮아서 아 우리도 좀 쉬어야죠 뭘 한 게 있다고 쉬어 네 본인도 쉬고 싶으면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쉰대요 네 딴지 라디오가 전체 다 쉬죠 전체 다 쉬는 건 아니고 뭐 방송마다 진행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쉬는 걸로 네 그리고 새해 벽도가 왔어요 이제 우리가 2주 쉬고 여러분들 만나면 1월 중순이나 1월 맑게 정도 되겠네요 다시 만나는 게 뭐 좋은 말이 뭐가 있지 덕담할 거 덕담할 거 아 이 담배를 끊는다 네 뭐 작심 사면 새해면 늘 하는 그런 클리셰들 있잖아 그렇죠 작심 하는 거 네 뭐가 있지 담배 끊는다 하고 어 섹스 하자 아이 그게 무슨 뭐 올해에는 꼭 섹스를 하겠다 그게 뭐야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많아 아 많아요 어 많아 아 많아요 어 우리 전국에 계신 돛대 여러분들 지금 폄하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이렇게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제수첩 제일 앞에 섹스를 하자 아 다짐 같은 걸 적긴 하는데 네 그러게요 저도 담배를 한번 끊어보고 싶긴 하네요 아는 올해에 그냥 바라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살아남자 살아남자 버티자 어디 가서 죽지 말고 개죽음 당하지 말고 살아남자 그 밑에 조그맣게 가로열고 소심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올해에는 좀 욕 좀 그만 먹자 악플 좀 그만 달아라 얘들아 어느 정도 근데 저는 마사오님이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긴 해요 마사오님이 실천을 안 하셔서 그렇지 죽으라고? 아니요 SNS를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먹는 욕의 90%는 사람 심리상 SNS는 또 하다가 발끈하면 그냥 글을 남기게 되잖아요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한데 제가 아는 마사오님은 이제 순간적인 인내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영에 수렴하죠 그래서 생각나면 뭘 바로바로 적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면 입으로 바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의 매력이죠 SNS만 안 하시면 지금 먹는 욕의 일단 90%는 사라질 거고 그 욕구가 응축되고 폭발해서 방송에서 더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추측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돌이 네가 원하는 건 트위터 개폭해라 아 개폭까지는 아니지만 트위터 끊어라 2016년에는 그러면 또 페이스북을 할 것 같고 인스타그램을 할 것 같고 근데 사람이 또 자기 결대로 살아야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게시판에 2주 동안 여러분 새해에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새해에는 코모도 도마뱀 구이를 먹어보고 싶다 나는 새해에는 고추를 하나 더 달고 싶다 이식수술을 해서 고추를 하나 더 달고 싶다 물알이 3개였으면 좋겠다 다 뭐 그런 그따위야 무슨 새해 소망이 새해 소망이 뭐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새해 소망들을 한번 게시판에 딴지 라디오 아브라니언공 게시판 니나 팝당 게시판에 쭉 한번 달아보세요 읽어는 드릴게 참 이거 들으시는 분들 일본에서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소바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토시코시 소바라고 해서 이제 해가 넘어갈 때 이제 먹는 소바가 있는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오세치 요리라고 해서 지금은 요리가 도시락처럼 해서 나와요 그 안에 담긴 음식들에서 여러 가지 말장난처럼 해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 것도 드실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왜 전통 떡이 도시락처럼 요새 포장돼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지 또 일본은 이 구정 설날이 없죠 그냥 1월 1일이잖아 네 일본에는 이때 다 이제 오세치 요리도 먹고 이제 다 이런 일을 하죠 신사참배도 하고 자 우리 니린이 여러분도 이제 1월 1일 새해를 맞아서 신사도 참배하시고 되게 위험한 말을 하고 있어 야스꾼이 가가지고 야스꾼이 가서 그 전몰 영웅 장병들에게 또 인사도 하시고 자 마사오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마사오님과 달리 신사참배 반대합니다 그래? 뭐 아까 한 대매 다 아니 일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 그 신사도 야스꾼이 진자가 아니라 그냥 일본 동네 신사를 얘기한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혼선이 있었군요 그래서 니린이들 야스꾼이랑 가지 마세요 신사참배도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뭐 오셋조리라든지 뭐 아무튼 맛난 거 많이 먹고 그러니까요 저희 또 방송이 또 딴지 라디오에서 하는 방송 중에서는 최초로 또 창씨 개명을 한 분과 같이 방송을 잘하고 있는데요 맞다 창씨 개명한 거 아닙니까? 야 야 야 너 독립유경자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네 고조부 증조부가 다 하셔서 저희 집에 건국훈장이 있습니다 오 건국훈장? 네 오 내가 권씨에요 안동권씨 네 을사오족 중의 권씨 네 을사오족 후손과 독립유경자 후손이 같이 만드는 아웃라인드 연구 이렇게 하나가 되자 네 그렇죠 뭔가 좀 묘한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1일 지나고 새해 지나고 새해 벽두에 살아남아서 중순 혹은 말일게 다시 만나도록 하죠 네 그때까지 새해 소망 하나씩 다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신년 아けまして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봐요 한 2주 있다가 네 자 그때까지 다행히 잘하면 Í 오 맨 LO ена educator × 's 위 자 pra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